아 진짜 웃기네요. 진짜 웃기네. 그가 생각하는 세계를 해주시네요. 어떤 세계일지 지훈이가 생각하는 세계. 렛츠고! 전해주고 싶은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잘하는데? 즐기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은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단 저 입은 내 마음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버린 이 시간 사랑해 널 이 느낌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만요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나 나의 세계 까지입니다. 과연 점수는 70쯤이나 하실까요? 파이팅! 소중한